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파맵신 되겠구요. 코드번호 2083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5일 오전 11시 18분인데요. 자 파맵신 제가 저점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양봉이 떠주네요. 지금 7%대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 막 들썩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파맵신이 다른 큰 호재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주들도 조용한 상태구요. 그렇지만 파맵신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아직 뭐 공시라던가 기사가 안났지만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거구요.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장이 끝나고 이게 좀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만원대 이상만 유지를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면 굉장히 좋은 닷점 다시 돌아오거든요.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죠.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주식하시는 분들 처음 겪는 상황에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뭐 아니 왜 내가 사니까 빠져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림을 갖고 어느정도 기다림을 갖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이런식으로 회복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전에 뭐 물려있던 분들 안그래도 증시도 안좋다고 하니까 지금 과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맵신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돈이 있는 회사에요. 돈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임상 진행 같은 것들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신약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거나 어떤 용법 치료제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임상 기대감에 다 상승이 있는 겁니다. 임상 기대감에 다 상승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상승이 흔들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가대낙폭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가대낙폭 이후에 뭐 이런식으로 그냥 산 모양으로 나와주다가 여기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한번 해주죠. 급등을 한번 해주고 여기서도 급등을 한번 해줍니다. 근데 이 라인이 딱 저점 라인대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25,000원선 그냥 한번 쳐주고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25,000원선을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2만원선에 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뭐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음 심풍제약 6%때 양봉이 뜨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파메신이랑 심풍제약이랑 어떻게 엮여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파메신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뭐 다른 JP모건 컨퍼런스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유방암 임상 이상이 아직까지는 좀 계획이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이게 좀 만약에 나와준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인분들이 외인들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가고 있긴 해요. 제약업 쪽이 되게 찬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떠주니까 참 반가운데 지금도 또 좀 빠지네요. 빠지는데 그 2만원 선은 꼭 터치 좀 해주고 장이 마감이 됐으면 합니다. 뭐 아직까지 장 마감시간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그냥 개인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음 제가 뭐 완전히 뭐 내일은 무조건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겠지만 일단 저점대 다지기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틀 새 양봉이 떴다는 것도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 어 몇 프로가 올랐죠? 10%가 올랐었네요. 10%나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어 뭐 꾸준히 살펴볼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파맵신 뭐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 물론 제약바이오 위험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만들 때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일반인분들 안 그래도 제약바이오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일단 파맵신은 자금력은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임상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구독과 좋아요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편하게 저한테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거나 또 방송에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옥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하는 후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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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